2013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5월 24일부터 7일동안 숙가꽃의 녹색도시 대전에서 개최됩니다. 산림, 가치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체험과 축하공연,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. 소중한 우리 산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대한민국 산림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해 보십시오. 2013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